K-Dramas 불쌍한 아저씨 쫌 살려주세요 나쁜 사람은 쫡소를 쫌 살려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안나라는 낳으신 누굽니까? 장이원은 숨겨진 딸. 무슨 일이 있어도 선보일까지는 그 아이가 세상과 점촉해선 안돼. 안녕하십니까, KT 김재하입니다. 아가씨는 사실 심한 공황장애가 있어요. 가끔 발작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특히 강한 불빛을 보면 더해요. 낮에도 나갈 순 있어요. 근데 햇빛이나 카메라 플래시같이 강한 빛을 정면으로 맞으면 단기 기억사실증까지 오기도 하죠. 깜짝깜짝이야. 남이요. 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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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you to be close to you Close to you To be close to you To be close to you Close to you 아빠 아빠는? 너네 아빠가 좀 바쁘지니? 너네 아빠 보내서 왔어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빠가 대통령이 되면 화는 안 내시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 걱정하시지 말 받아 다 웃겠다 아빠가 너 갖다 주라고 하셨어 아빠가 죽고 변봐야지 우리가 아빠 가족인게 알려지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아빠 괴롭힐 거라고 너 어디 아프니? 안나 심한 딸기 알러지에요 딸기 그래? 이거 아빠가 보내준거야? 아빠가 보았어요 아멘 정시 차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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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라면 끓여주고 아이스크림 주면서 아빠 형 대내는 게 보호야? 됐으니까 나가 내가 너네 아빠랑 쓸데없는 약속을 낳고 왔다 아빠랑 정신차려? 무슨 약속? 아 무슨 약속했냐고! 아 나 진짜 낙티 안 먹었어 이리 와 아빠가 나한테 널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 네가 내가 지켜주는 게 싫다고 하면 난 언제든지 그 경우에서 손을 뗄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알았어? 다 알았냐고 알겠어 자 얼음 얼음 땡 땡 얼음 하면 가만히 있고 땡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얼음 땡 자 이제 땡 얼음 땡 얼음 땡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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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걱정하지마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다으려 해봐도 또 다시 멀어져 가는 너 너 여기서 뭐해? 다 다쳤을 거 같은데 괜찮아?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가지마 좀만 더 있다가 가 고마워 다 전부 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지하철역도 라면도 아이스크림도 아까도 그리고 지금도 나 난 엄마가 술 먹는 모습이 정말 너무 싫었어 엄마 이거 먹고 자고 있어 그럼 아빠오면 내가 깨워줄게 엄마 잘 못했어요 그냥 많이 어렸었던 거야 괜찮아 난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네어팬도 자기잖아 나도 잡아봐 뭘 잡아? 아 저 제자처럼 좀 잡아보라고 잡아야 돼? 죽겠어 진짜 얼음 얼음 나 잡으러 와야 돼? 땡! 정말 오 자 너 와인을 몇 번 마셨기 때문에 불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뜨거워같이 얼마나 뜨거워 진짜높아 뜨겁네 오우, 시원하다. 어? 왜, 왜, 왜? 뭐야? 부정기? 아아, 알았다. K2. 잘한다. 어디냐, 오바. 거실이다. 오바 안 하냐, 오바. 오바하겠다, 오바. 이제야 볼의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다, 오바. 알아봐, 그렇게 딱딱하게 안 했는데, 오바. 나 좋은 거 같아. 차가워진 너를, 멈출 수가 없어. 아무리 닿으려 해봐도, 또 다시 무너져 가는 너. 눈물로 하루를 보내, 몽환이 그대. 뒷모습만 바라봐. 에브리데이, 에브리데이, 에브리데이. 무슨 일이야? 지금 너 입으로. 뮤직비디오 통해서, 먼저 밖으로 도망가 있어. 나 혼자 가라고? 그럼 너는? 나는 걱정하지 마. 난 걸어서 안 가면 되니까. 그럼 나도 안 갈래. 나랑 너랑 같이 갈 거야. 내가 부탁할게. 우리 같이 있으면, 우리 둘 다 죽어. 가슴이 아파와. 숨을 쉴 수 없어. 차가워진 너를, 만들 수가 없어. 아무리 닿으려 해봐도, 다시 무너져 가는 너. 눈물로 하루를 보내, 몽환이 그대. 뒷모습만 바라봐. 에브리데이. 제아야 제아야 나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 가두고만 있었나봐 그땐 나란 사랑을 바라고만 있었다고 너의 그 입술 사이로 내뱉어낸 말들이 가시게 됐어 난 눈물이 나 뒤돌아선 너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와 숨을 쉴 수 없어 차가워진 너를 망칠 수가 없어 아무리 닿으려 해봐도